서연이는 진짜 더 마른 것 같다. 사기꾼이면은 좀 이렇게 잘 먹고 마르지 않았어? 말린 거야? 일단 일부러 말린 거야. 사귄다는 얘기 막 뭐.. 그건 얘기 안 하고 그랬는데. 분당 서연이.. 뻔뻔해진 거 너도 느끼지 근데. 나 있잖아 이번 작품에서 진짜 뻔뻔해. 그치? 나 진짜 아무것도 안타지. 원래는 어렸을 때. 판교시는 부분인 거야. 판교에서 이제 뭐.. 목격된 거지. 목격된 거야. 진짜? 목격.. 맞아 목격이 많이 됐어. 얘기해도 괜찮은 거야? 왜 공격에서 목격됐지? 경코요는 상상만 해도 좋은가 보다 계속 태렐라이데도 있는데. 아니 못해.. 쟤넨 진짜 좋아하는데? 경코는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는데. 아니 어떻게 된 거냐면. 나 진짜 많이.. 개우민이 뺏음인. 개우민이 뺏음인. 개우민이 뺏음인. 개우민이 뺏음인. 형도 계속 이리 있어. 너무 좋아하는데? 깜짝깜에 걸린다. 형 평일 안 되네. 진짜 신호 보면 나온 것 같아. 야 내가 영화에서 본 조커보다 입이 덜한 거 같아. 진짜.. 진짜.. 병표가.. 마스크처럼.. 병표가 뭐를 잘 못 숨기는 스타일이네. 나는 그게 좀 잘 안 돼. 오 맞아 맞아. 그래서? 이제.. 항상 정장을 입고 멋지게 갖춰서 하는 그런 캐릭터거든. 팀장 팀장. 근데 어느 날 현장에서 봤는데 무슨 야자수구 막 그려진 그런 괌이나 하와이에서 팔 것 같은 본인 사복. 그런 셔츠를 입고 있는 거야. 근데? 다음날 봤는데 또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야. 근데 또 다 다음날? 약간 또.. 좀 귀찮아. 경표 메이크업 좀 붙여야 될 거 같아. 얼굴 너무 빨개져. 바닐라. 바닐라. 이게 무슨 일이야. 근데 경표 너무 귀엽다. 괜찮아 오빠? 괜찮지? 너무.. 아 미치겠다. 물 마실래? 오 매너 앉아도 돼. 그치? 경표가..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아. 물을 까서 서현이를 먼저.. 근데 이게 약간 몸에 배어있는 매너. 그래서 이게 모두에게 다 이렇게 친절하거든. 좀 앉아 앉아. 아니 근데 서현아. 아니 근데 둘이 앉아있는 모습이 경표가 지금 서현이를 보호하고 있거든. 느낌이. 어느 태도에서? 어느 태도? 어느 태도? 아니 지금 서현 쪽으로 일단 몸이 45도 딱 틀어져 있고 살을 탁자 위에 딱 올려놓는 것이 경표가 마음이 많이 지금 서현이한테 열려있다. 그치? 어 나는 그.. 나는 좋아. 그런 해석 훌륭해. 서현이 왜 경표가.. 이때는 서현이를 보기 전이었고 많이 심상했나? 서현이를 보기 전이었고 지금은 서현이. 병표이.. 그럼 지금 1위가 누구? 서현이지. 그럼 지금은 유나는 아예 별로라는 거네? 별로라고 아는.. 관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. 늘 저에게 좋은 기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기억도 있어. 오 진짜로? 놀라지 마. 오 한번 기대해 볼게. 네가 꿈에서 한 얘기도 맞아?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맞춰. 오 진짜로? 네. 온통 서현이 생각이구만. 오.. 이덕댕! 근데 경표 귀여운 게 순수한 게 부정으로 안 돼. 오! 와! 걸글재화위원 State iyonen